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폴딩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폴딩이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폴딩 도를 제작해 왔고요 왔는데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틀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 폴딩도 문짝이 두 세트가 왔습니다 이쪽도 쪽에서 왔고요 여기 폴딩 틀입니다 틀 하나는 제작을 해서 지금 저기 휴 휴 맞추고 있고요 하나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수평을 잘 맞춰서 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수평을 맞춰 왔고요 각각 볼트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사이에다가 볼트를 박아서요 군데군데 볼트를 박아서 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 사각이기 때문에요 수평이 안 맞으면 문이 걸리고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꽉 끼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수평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고정시켰고요 이제 왼쪽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장은 필수입니다 자 틀이 완성됐고요 이제 문짝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일단 고정만 시키고요 이런데 또 마감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틀을 먼저 끼워야 됩니다 일단 틀을 먼저 끼워야 됩니다 자 일단 틀어 자 일단 틀어 . 대고선. . . . . . . . . . 이렇게 해서 이제 조종을 해야됩니다 볼트 좋아서 위에는 좋아서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고정시키는 부분에 고정이 들어가고 있구요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는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폴딩도어 툴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요. 그리고 폴딩도어 문짝이 이렇게 포장돼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로 설치했구요. 문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한쪽은 어디 있나요? 한쪽은 한쪽에 문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아닌가? 다 설치됐나? 아, 이렇게 닫힌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닫히는 거군요. 자, 일단 시평이 조금 안 맞았나 봅니다. 조금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유리 끼우구요. 또 여기다 유리 끼우구요. 저기 틈 있는 곳에 마감하고 이런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면 오늘 일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틀이 빠졌네요. 자, 틀이 있어야 되는데 틀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폴딩도 작업하는 거 마무리까지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는 영상 마치고 또 작업을 하구요. 내일은 이제 유리 끼우는 작업까지 해서 내일이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자 이곳에서 스페게티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을